신동보 제독 보면서 방송을 하는데 여기 오늘 하루종일 둘러보니까 한화, 현대로템, 각종 기동장비들 그리고 카이, 한국한국운주산업 장비들 이런 여러가지 장비들 최첨단 국산 중소기업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돌아보시니까 과거 군청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할 때 벌써 QR코드 옛날에 다 적어냈거든요 이렇게 수기로 QR코드 찍어서 바로 등록하는 것부터 시스템이 입구에서부터 틀려요 대충 보니까 지상 장비, 공중 장비, 기동 장비 C4I 체계 등등해서 해상 무기체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첨단화된 것 같아요 해상은 부산에서 사는데 배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육상하고 주로 육군에서 쓰는 항공기, 헬리기, 무인기 이런 것들하고 소총, 각종 비무기 체계 전투지원 장비들 그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 철도에 최소 27조가 된다 그런데 일단 착수비로 6,400억을 쓴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제죠? 국무회에서 14.4.4.7 판문전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해 가지고 국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추진하려면 예산이 명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정도 예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준 동의안을 요청할 정도면 제가 소환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분량의 예산을 내는 게 맞아요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니까 국민들이 좀 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 대북체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줄이 가지고 언론 보도에 하면 미끼 예산이다 낚시 미끼 던져 가지고 미끼 알잖아요 미끼 예산이라는 이야기에 놓을 정도로 살짝만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기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이거 탁 드는 순간에 오늘 방산 전시회 와서 느낌 방해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무관출할 경쟁에다가 영어의 위익률도 제가 알기로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전체 방해산업체의 평균 영어의 위익률이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최소한 6, 7% 정도로 보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야 그렇죠 원래 방해산업법에 보면 아진유로 9%로 보장을 해 주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업체들 물어보니까 대기업이 한 3% 되고 중소기업은 1%가 안 되는데 그리고 특히 저 저 저 저 조한방해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요 적자에요 적자 그리고 그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조한방해산업 시작한지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즉 흑자난 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열악한 방해산업을 옛날 그 전문화 계열화의 제도로 해가지고 방해산업을 정부에서 육성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대 중반에 그걸 완전히 그 제도를 없앴어 없애면서 소위 무한출혈경쟁 시스템으로 바꾼거에요 바꾸다 보니까 여의로 훨씬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척척삼중으로 저 주력 주기업이 어려우면 밑에 하층 쭉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방해산업 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고 경쟁력을 왜냐면 자기가 생존을 못하는데 방해산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또 수출로 연결해가지고 국부를 창출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수십조 예를 들어 100조 200조 이런 예산을 북한에 도와주는 예산을 방해산업에 좀 신경쓰라 이거야 제 생각에 육성을 하고 지금 보니까 K2 전차 같은 경우는 더이상 추가 생산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생산 라인이 지금 단종되면 생산 라인은 유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차 기술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많이 사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의 항공우유 산업이나 이런 데도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 물량이 없으면 생산 라인 유지가 어렵다 그리고 FA50도 보니까 최종 납품이 이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보니까 거의 이제 물량들이 다 끝나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게 진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K1 전차를 연구 개발해가지고 양산을 할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고 국가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게 생산을 하고 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산 시설이 그다음에 기술 인력 그리고 막대한 수십 년 쌓은 노하우를 물량이 없다 이거야 앞으로 그러면 K1 전차를 더 이상 군에 소요가 없다 해서 줄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힘들게 수십 년을 걸쳐서 개발한 그게 고기술 청단 기술 청단 기술과 그다음에 생산 시설 나라 아는 거예요 바보 같은 시설 정부는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일본의 잠수함을 일본 같은 게 잠수함을 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수함 수요는 뻔해요 일본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다 충족했다 그러니까 잠수함 필요 없다 일본 해상자에 대해 잠수함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럼 잠수함 생산하는 시설을 조금 전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처럼 생산 라인을 다 폐시할 거냐 그럼 기술 인력도 없을 거냐 이거 바보 같은 시설이라 그래서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와사키 조선소하고요 미쓰비시 조선소 두 곳에서 잠수함을 생산을 해요 건조를 하는데 잠수함 수명이 최소한 30년을 쓰잖아요 한 17년 되면 도태시켜요 그러면 그거를 치장을 한다고 유사시에 그거를 운용을 안 하다가 진짜 유사시에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잠수함이 필요하다 뭐 그거 살려 쓰는 거예요 근데 운용을 안 하고 딱 치장을 해 놓고 사람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필요 없고 대신에 잠수함은 계속 건조를 해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한 척하면은 다음에는 가와사키 조선소하고 이런 식으로 교로 교로 해서 계속 생산 시설과 기술 인력을 유지한다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가 투자를 한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국가가 거기 방해산업은 국가 보유를 위해서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일반 산업하고 틀린다 이거야 그럼 국가 정책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안정적으로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잠수함 하나도 우리는 무한출을 경쟁해서 필요 없으면 그냥 샷다운이라 대표적인 기업의 원전 원전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있는 것도 표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의 고기술 인력 그다음에 원전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 이게 죽는 거예요 신문이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그 기술진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은요 또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 이런 거는요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탱크 공장이 문을 단다 뭐 전투기 라인이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에 첨단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빼가면 한국의 기술이 고스라리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원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원전이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서 아까 막 기술인력도 아니 원전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이시냐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특히 북한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실험 실험하고 발사할 때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결국 잠수함의 추진체계를 원자력 추진체계를 신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탈원전을 하면서 기술인력들을 다 없이 뿌리면 원자력 잠수함의 실을 원자력 추진체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하면서 그게 안보에까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서 제2경제비서관실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신경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위산업 비서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방위산업을 대통령이 직접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기를 하나 미국에서 사오면 우리도 야 기술을 얼마씩 달라 혹은 우리 제품을 얼마씩 사가라 이런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한국에 방산제품을 팔려고 하면 그쪽 나라에서 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방산을 가져가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에다가 학교를 지어 달라든지 여러가지 요구조건이 많아지는데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묶어가지고 정보수집부터 해가지고 그런 전략을 짜고 지휘를 하는게 방사청이나 국방부만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네 힘들죠 왜냐면 청와대에 온갖 비서관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청와대 인원이 거의 천명 가까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제 뭐 일자리 비서관 무슨 비서관 뭐 하여튼 뛰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위산업을 관리하는 비서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방위산업 행정관 육회공원 대령급 장교들도 타겟 나가서 행정관이 있거든요 그건 4명 아닙니까 뭐 해요 국방비서관은 전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군의 군사력 증강 이런 것들 하고는 연관이 되어있지만 방위산업 수출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산업적으로 수출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방위산업 전문 비서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고 지금 방위산업 최근에 방위산업청장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감사원 사무총장인가 뭐 하신 분이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죠. 그리고 굉장히 유나하신 분들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유능해도 이 방산업 분야는 굉장히 그 전문성이 필요해요. 군사력 운용 개념도 알아야 되고 무기체계도 알아야 되고 또 각군의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이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저 노는 건데 감사원 감사 주로 한 분이 그런 거 많이 알겠느냐. 내가 굉장히 야 저 저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까? 그 용어라도 제게도 못 알았던 분이 방위산업을 전부 하는 그걸 관리가 가능할까? 솔직히 의문을 드려요. 그런데 뭐 또 여러 가지 파악해서 잘 하겠지만은 조금 방위산업의 전문성에 빼면은 좀 약하다. 뭐가 인원이 그거밖에 불이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혹시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 뭐 비책이 있겠습니까? 조선산업은 지금 거의 망해간다고 봅니다. 좀 심한 말로. 왜냐하면 이게 한계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현대중공업 사장이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하나의 회사가 갱년 비밀일 수도 있어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평균 월급이 얼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비교하고 일본하고도 비교된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턱없이 높아요. 워낙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살면서 원가가 싸잖아요.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중국은 예를 1천억에 만드는데 현대중공업은 인건비하고 다크해서 최소한 직접 재료비하고 원가. 이건 하나도 안 붙여도 2천억이 돼야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입찰을 붙이면 갱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조가 안 되는 거네. 중국한테 다 뺏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당연히 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분야의 임금까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주제는 없는 얘기일 수 있고요. 이건 뭔가 모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특수성 분야, 군함, 방위산업, 이쪽에 갱경 비중이 많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함, 군함을 건조하는 이런 산업들은 거의 마이너스인데 이걸 대대적으로 경쟁력 있게 살리려면 우리나라도 한제 한국모함 건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모함, 예를 들어 한 3만 톱급 정도 하면, 호이아머까지 하면 한 20조 원 가까이 드니까. 그리고 또 항모 해군 같은 경우는 한 병 한 척에 작전 나가면 한 척은 훈련을 하고 한 척은 수리를 하고 하니까. 세 개, 세 척의 함정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니까. 항모전단 하나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 세 개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더 는 외주 한 20조 들면 한 5, 6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조선산업에 쏟아 부어버리면 그게 아주 일시적으로나마 조선산업이 추구하는 걸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정식으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군함은 없어요. 현재 한국에 독도함이라든가 그런 게 상륙수송함, 대형 상륙수송함으로 분류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전투함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하는데 한국 해군에 항공모함은 없는데 이게 오래전에 1995년에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국방부 21세기 및 통일 대비 국방태세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장관 직속으로. 그게 약칭 21세기 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장관 보고하고 일부는 국방부 기본정책서라든가 관련 기획서에 반영도 대기를 했는데 거기에 영국 9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3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 한국 해군에 항공모함 3측이 들어있어요. 기획서에. 아 예예예. 그러니까 그걸 전부 분석한 거예요. 왜 항공모함 한측은 의미가 왔다. 한측 수리해야 되고 한측 훈련하면서 대기해야 되고 한측은 실제 작전 나가야 되고 그러면 3측 필요하단 말이야. 한측 필요하면 3측이 나와야 돼. 그거를 또 호의하는 감정들. 스크린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23도 들어가고 KDX2도 들어가고 중 잠수함. 요즘 3000톤급 잠수함. 지난번에 진수식 영재하다가 한다던데 그게 곧 진수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잠수함.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정도 돼야 저쪽에 필요하면 남중국에서 미군, 미해군, 일본해군하고 연합작전이 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한국이 항모전담만 갖고 있더라도 미국이 한국한테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네요. 많이 할 수 있네요. 한국한테 도와주면서 우리도 반대 국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품을 중국산 빼고 한국산 제품을 좀 더 한 천억 달러씩 더 사주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지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서 대미 관계도 우리 국익에 더 포합되게 미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최첨단 항공모함을 만들면 한국의 조선산업의 기술력이 높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높아지는데 한국모함 건조에는 우리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제가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한국모함 만드는 건 엄청난 기술이지만 우리 실력에 봤을 때는 그냥 슈퍼 가서 물건 사듯이 돈 주고 한국모함 찍어내 하면 한국모함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기술력이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가가 계속 주변 경쟁국에 비해서 워낙 높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산업 수주를 못하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건조 물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독거가 예를 들어 빈다든가 이런 문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현대중공업에 엄청난 그거거든요. 전체 부지가 제가 한 조선수 부지가 한 300만평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 최대 독거부터 해가지고 독거 안에 막 꽉꽉 찼어요 배가. 금중 안에 배가. 30만 톤급 유조순부터 이지스함 등등. 꽉 차 있던 독거가 지금 많이 피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레이더라든지 GPS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항해장비들을 우리 업체들이 이렇게 납풍을 해가지고 우리 항모전달에 탑재가 된다면 그런 기술력이나 실적을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상선용 조선기자재 산업에도 치고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말, 그런 말. 그런 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JRC, 그러니까 전세계 레이더 산업에서 JRC라는 일본 저펜 레이더 컴퍼니인가요? 이 회사가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데 항해장비, 무슨 GPS, 통신 장비 등등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항공모함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항모전단에다 납품할 실적이 생기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민간 상선용 레이더 시장이라든지 통신 장비 시장이라든지 이게 치고 나가면 없던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건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해양이나 또 한진중공업 이런 조선 업체는 군함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가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 부터, 무기, 미사일도 들어가야 되고 함포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 장비는 이게 거의 대부분 국산화가 많이 됐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잠깐만 보니까 여기 LIG 넥서관도 보이고 또 이 하나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전시에 참가한 업체만 해도 거기 납품하는 업체가 많아요. 예를 들면 LIG 넥서관 같은데 뭐 미사일도 만들거든요. 함대함 미사일 유도탄 그 다음에 레이더 그 다음 심지어는 전투체계 그게 전투체계가 뭐냐면 그 표적정보하고 그 다음에 무기체계하고 연동하는 거예요. 연동해서 완전히 자동화로 컨트롤 하거든요. 그 전투체계 그러니까 전투체계의 첫 천단 제일 비싼 게 우리가 이지3 얘기 들었죠? 이지3이라는 거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군함을 이지3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지스 전투체계에요. 완전히 대공, 대함, 수중, 방어까지 또 공격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시스템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전투체계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군함에 탑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KDX-3 세종대왕급 외에 나머지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그 밑에 함정들의 전투체계는 거의 다 국산화 시켰더라고요. 예? 우리 고속적 전투체계 우리 북한하고 고속적 비교가 안 되거든. 그죠. 북한은 전투체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완전 수동식이야. 그런데 우리 전투체계가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 네. 그럼 함정을 건조하면 또 전자산업이나 총통기업 산업 이런 것도 다 동시다발적으로 아, 그럼요. 발전하겠네요. 네. 부수적인 효과가 크죠. 그러면 한국에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고 하면은 한국에서 만든 헬기도 탑재를 하고 한국에서 만든 함정기 예를 들어서 KF-X를 차세대 전투기 스테리스 4.5세대급 전투기를 함정기로 개발해가지고 또 탑재도 하고 하면은 한국의 항공 산업도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지금 배경에 카웨이가 있잖아요. 카웨이. 카웨이 보면은 지금 T-50 훈련기부터 T-50 훈련기는 상당히 고등훈련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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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 훈련 시장까지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목할 발전을 한국 산업을 이끌었는데 사실은 저기에 헬기도 또 국산 헬기 지난번 마리노 사고도 있었지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는거죠. 하지만 크게 보면은 엄청 발전한거에요. 근데 저기 이제 욕심을 내자면 지난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해군에 해군에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전투기 F-35B형을 구매하는 걸 검토하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쟤는 굉장히 반가워하게 그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거만 필요한게 아니고 훈련용 함재기가 필요해요. 예를들면은 무조건 그 비싼 비행기의 숙달도 안되고 그 좁은 비행가판에 내리고 이루고 착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훈련용 함재기 필요하다고 전투기 T-50형 예를들면 그러면 T-50형 함재용 T-50을 또 개발해야 돼요. 함재형 T-50 훈련기로 계속 훈련하는거에요. 아 필요하면 뭐 해군 조종사가 하면 더 좋고 아니면 공군 조종사를 파견받아서 하더라도 하여튼 하여튼 해군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싣고 다니래요. 진투기를 아 그렇군요. 전투기를 예를들면 우리가 함정을 한척 수축을 하면은 뒤에 탑재되는 헬기도 국산 함정 국산 대잠 헬기를 탑재를 하고 그리고 탑재되는 그런 국산미사일 탑재하고 국산 소나 국산 어뢰 전부다 국산 전투체계가 탑재가 되면은 국산 함포 네. 함정한척 수출하면 패키지로 수출하는게 되네요. 엄청난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방해사들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방해사들이 잘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금알을 낳는 거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에 국제협력에 방해사들까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래된 장비들은 우리 우방국들한테 주고 그냥 싸게 주든지 고출값에 주든지 줘버리고 우리는 부족한거는 또 사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밀어내기 오래된거는 한 15년 20년 넘어가는거는 저렴하게 주고 우리는 새거 사고 그리고 우리 업체들은 부품만 수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쪽 나라에다가 그리고 우리 예비역들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은 거기 보내가지고 기술 수리하는 기술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전략 전술도 알려주고 여러가지 군사 민간군사 그런 지원을 해주면 예비역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방해산업이 최저가 낙찰대로 가다보니까 삼성에 에어컨을 사면 삼성 AS센터에 가야되는데 최저가 낙찰대로 수리 업체를 정하다보니까 엉뚱한 업체가 수리 업체가 낙찰되어가지고 나중에 수리 하러 갔는데 못하니까 다시 들고 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방해산업을 관리를 하는데 워낙 일면 이해가 되는 측면에 있어요. 왜 방해산업 비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방해산업 복숭아를 돈을 줬더만은 엉뚱한 놈들이 예를 들면 그 저 했다 챙겼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안 맞는거죠. 그게 워낙 그런데 일부에 일부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전부 해가지고 뭐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가 초과상환생들 태우듯이 그런 식으로 전제 방해산업을 그렇게 그 나쁘게 보아가지고 규제 일병도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그게 대표적인 최적과 낙찰제예요. 이거는 방해산업체는 마른 수근이잖아요. 젖은 수근에 짜면 물이 나오지만 마른 수근 짜봐야 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마른 수근 짜듯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다 물어보십시오. 방해산업 기업 오래됐어요. 한 물이면 사실 기업이 그 기밀이 다 유설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투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리산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도 원가 자료 재무제표 회계 자료를 그 해당 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 제도가 이게 지금 뭐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니까 해외 나가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원짜리 하면 안 되는데 발급비용이 뭐 10만원이 된다든지 배보다 배꼽이 큰 더 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그 방산원가에다가 포함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는 업체 마진율 9%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차포 떼다 보니까 마진율이 뭐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지금 저 문재인 정부를 제가 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 정보가 그래요. 역대 정보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깜짝 놀랄 얘기를 해 드릴게요. 군함이 예를 들면 진수를 하잖아요. 진수 지금 저 3,000톤급 자원사님이 곧 진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진수 후에 뭘 하느냐 하면 무기체계를 탑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 껍데기만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만 배가 물에 뜯은 상태에서 하는 게 진수식인데 진수 물에 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뒤에 뭐 저 군함에 따라 틀린 데 아마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한 후에 지금 정식으로 해군에 인도할 때까지는 한 최소한 1년 내지 2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뭐 하느냐 하면 그게 무기체계를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의장 이런걸 다 해가지고 실내 그자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다 나가서 시험팽카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시험팽카를 이게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시험팽카를 하면은 예를 들면 1년 2년을 갖다가 대상에서 계속 시험팽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냥 넘길 수가 없죠. 그리고 시험팽카를 해야 원래 계약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예 그러니까 그 발주는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요구 수준이 맞는지 예 확인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인수받는데 자 그러면 아 군함이 예 해상에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시험팽카를 한다 이거예요. 예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군함이 예를 들면 충돌을 했다든가 예 또는 뭐 암초에 뭐 걸렸다든가 예 해상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이 돼야 되잖아요 예 보험 예 일반상사는 다 보험이 없는 선박이 없어요 예 그 맞죠 예 근데 해군은 해군에 인도되기 전에 조선소에서 예 그 시험평가 기간 중에 인도 지금까지 하는 운행할 때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아 그거를 조선업체에서 수없이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예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 노야 노 그러면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정부가 보증서라 사고 났을 때 예 그것도 안 해 아 그게 한마디로 무보험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수십 년을 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 정부가 무사한 일에 아주 아주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니까 아 그렇군요 할 일은 안 하는 거야 왜 조선소에서 자기 돈으로 보험을 들겠다는 데 안 되는 게 아 뭐 그 이유 중에는 군사보안도 들어가 있어요 아 예 일단은 그건 그렇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우리 기업들이 아주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첨단 기술로 가면 1cm 변화를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기술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소위 말해 기술의 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에 무기 만들어 최첨단 세계 최고로 수준이 높은 무기를 만들어내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예산은 정말 적게 주고 그 저기 뭡니까 기간도 개발 기간도 짧게 주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안 나온다든지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거의 미국 같은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개발비가 적다든지 뭐 연구개발 기간이 짧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제재 대상 부정당 제재 혹은 제재 대상 페널티를 때려버리더라고요 너 왜 이거 방산 비리야 돈 떼먹은 거 아니야 떼먹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업체들을 다 징계를 때려버리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방위 산업을 하겠냐 그 사례가 그게 지체상금 이래가지고 그게 규모가 수백이에요 수백요 업체들이 지금 방위 산업했다가 신기술 개발한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문 닫을 판이다 이런 업체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그런 데에 대한 그게 방위 산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철저한게 아니고 과도해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감사원이 너무 과도하게 감사를 하는데 사실 감사원이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저 문제가 있어요 감사원 감사 때문에 꼭 그냥 개인 주다보시다 감사원들 그리고 검찰들 방위 산업이 있고 비리 산업이 돼가지고 전부 도둑놈인 것처럼 계속 들여다보고 수시로 자료 내놔라 압수수해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출 상담하다가도 업체에서 수출 업체에서 자료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수사 받고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수출이 안되는 케이스가 허다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어느정도 중소기업 중에 첨단 제품을 만들었는데 수사 받는다고 한국군에 납품을 못하니까 이게 중국 회사에 납품하니까 그게 중국군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한국군한테 납품하려고 만든 장비가 한국 정부가 수사한다고 방산비리 때려잡는다고 수사한다고 한국군에 납품이 안되니까 올스톱 때문인거죠 행정이 그러니까 중국군으로 납품해야 당연히 외국에서 그런 회사를 누가 그런 회사에다 발주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왜 자기 정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다가 아무리 잘못하면 나중에 개런티도 안되겠다 그런데 조금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게 돌리는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국에서 비리업체로 제재를 당한 업체는 아예 입찰을 못하게끔 틀어막아버리더라구요 그렇게 법으로 막아버리는데 한국에서는 방사청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면피를 하기위해가지고 뭡니까 저기 업체들을 갖다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 그냥 부정당 제재 페널티 때려버리고 야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러다니까 업체들은 또 소송비 내야 되고 사실 이런거는 문제가 있으면 자꾸 덮어주고 야 뭐가 문제인데 뒤로가서 살짝 물어보고 야 기술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기술력 더 해줄게 군에서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니까 군에서 아예 대놓고 업체에 상주하면서 기술력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뭐 실험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민관군이 합동이 돼가지고 첨단 기술을 육성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첨단 기술을 흡수를 하는게 성능 개량 사업을 자주 안하니까 업그레이드가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자 우리 오늘 야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뭐 또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 그렇게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아 다른 또 예 예 예 오늘 제가 이게 하루종일 촬영하니까 배터리가 다 됐나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간에 국민 여러분 방위산업은요 비례산업이 아닙니다 국가신성장동력이고 기관산업이요 그리고 이제 드론 뭐 저 인공지능 차세대 융복합산업입니다 예 예 육성해 주시고요 저 우리가 그래서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디펜서 뉴스 027119642번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